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2026학년도 첫 번째 강좌입니다. 수능 국어는 김동욱입니다. OT입니다. 여러분들 국어 공부하시다가 이런 걱정,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강좌는요, 여러분들의 이런 생각, 이런 고민들에 대한 선생님의 제안 혹은 대답들을 담은 강좌입니다. 비화자면 수능 국어 공부의 디딤돌, 길라잡이 정도의 강좌이겠죠. 어떻게 수능 국어 공부를 시작할 것인가, 수능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강마다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1강 반응하라인데요. 반응해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수능 국어 제시문을 어떠한 태도로 접근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2강 수능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 이 몇 가지는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로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의 차이점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 대개 1, 2학년 때 수능 국어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고3으로 올라온 학생들이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고3에 올라와서 내신 국어 공부의 방식으로 수능 국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보기에는 완벽하게 다른 과목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수능 국어를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앞으로 수능까지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수능까지의 플랜을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비단 국어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오르는 공부를 할 것인가, 성적을 올리는 공부법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3강은요. 선택 과목에 관한 얘기입니다. 올해의 기출이죠. 2025학년도 수능 기출 화작과 언매를 풀어보고 그 기출 선택에 관한 선생님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4강, 5강, 6강, 7강, 8강, 9강 다 독서인데요. 최근 수능이나 평가원 지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독서를 읽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장르별로 조금씩 신경을 써야 되는 파트가 조금씩은 다르겠죠. 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기출 공부하는 방법, 수능 독서 공부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시, 고전시가, 소설. 마지막으로 EBS 교재. EBS가 수능의 50% 반영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들이 EBS 교재를 치료하게 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능에서는 그 정도의 필요가 없거든요. 과하게 EBS를 공부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매우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EBS 교재의 일부분, 그 다음에 수능 교재. EBS 교재가 이렇게 수능에 나왔어라는 걸 실제로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EBS 교재는 효율적으로 이 선만 지키면 되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4강으로 구성된 수국기임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개강은 12월 2일 날 하겠습니다. 종강은 12월 말. 한 주에 3강 내지 4강 정도가 업로드 될 겁니다. 첫 강좌인 만큼 그리고 선생님 이름을 담은 강좌입니다. 제목이. 그렇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